자 오늘은 무한 스포츠파크 무한리그에 왔습니다 와 경기장 크기가 미쳤습니다 진짜 와 제가 주문을 이렇게 최대한 땡겨서야 이 정도 되는 거고요 다시 돌아와 볼게요 우와 이거 어떻게 넘기지? 여긴 또 잔디도 안 깔려있어 해볼게요 오늘은 사실 야간 경기 할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저번에 가입해둔 무한 용병 밴드 알림이 울려서 봤는데 인원이 두 명 부족하대서 참가 명단을 봤더니 친한 동생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형님이랑 5분 만에 급하게 신청하고 셋이 같이 뛸 생각에 퇴근하자마자 신나게 운전해서 왔는데 가위바위보 하다가 동생 혼자 상대편으로 날아가 버렸네요 어쩔 수 없이 상대편 선발로 나오는 동생 공을 한번 신나게 쳐보겠습니다 노을 보면서 하는 야구 낭만인데요 이번에 제가 뛰는 팀으로 데려온 동생입니다 비공식 투수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오 공 좋네 3루수 정면으로 가는 타구 가볍게 원아웃 같이 온 형님인데 요즘 무키배츠 타격폼 시험 중입니다 경기 첫 안타 이렇게 3명이 한 팀이었어야 했는데 하이볼을 찍어내리는 타격 유격수 정면병살 코스 1회초를 삼자 검토회로 깔끔하게 막아내는 상대편입니다 오늘은 제가 선발 투수입니다 포수분 느낌이 좋네요 선수들이 가끔씩 뜬 공 놓치는 이유 이게 높게 뜨니까 조명에 가려서 진짜 안보입니다 높은 볼을 시원하게 때려서 안타를 만드는 2번 타자 이걸 또 밀어서 안타를 만드는 3번 타자 오늘 상대 타자들 만만치 않네요 그리고 적으로 만난 동생과의 승부 직구 세계로 경기 첫 삼진을 잡습니다 미안하다 딴 생각하다가 보크라니 글러브에 잠깐 손을 넣었다가 빼서 땀 닦았던게 보크네요 평소에 안하던 실수로 선추점을 헌납합니다 분노의 직구로 투아웃을 만듭니다 퍼올린 타구 센터 형님이 가볍게 처리하며 이닝 종료 빗맞은 소리와 함께 3루 정면으로 굴러가는 타구 가볍게 원아웃 좌측으로 높게 날아가는 타구 좌익수가 잡아내며 투아웃 3루 강습 타구 그대로 안타가 됩니다 홈런치게 공 이쁘게 줘봐 싫어요 형이 삼진 잡았잖아요 끝에 낮은 타구 복수다 변화구 말고 짓고 달라고? 변화구만 줄거에요? 호두가 나와 빗맞은 타구 일루스 플라이로 원아웃 하이볼 3개로 삼진을 잡아 냅니다 스트레이트 볼렛으로 주자를 내보냅니다 높이 뜬 타구 2루 홀라이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점수 냅시다 변화구 좋네 풀카운트 승부 끝에 삼진 처리하는 동생 3루수와 2루수 사이를 뚫는 안타 공 빠집니다 그 사이 1루 주자는 2루까지 잡아당긴 타구 중견수 플라이로 투아웃 그 사이 2루 주자는 3루까지 실점 위기를 맞습니다 바운드볼 뒤로 빠집니다 그 사이 3루 주자는 호민 경기는 1대1 동점 잘 잡아당긴 타구 좌익수가 잘 따라갔지만 잡지 못합니다 타자 주자 1루 지나 2루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타자는 스트레이트 볼렛 변화구가 빠지며 조금은 위험했던 데드볼 용병은 데드볼 맞아도 타자가 원하면 칠 수 있는데 쿨하게 빠져나고 1루로 걸어가시네요 2사 만루의 위기상황 왜야 깊숙한 곳에 떨어지는 타구 주자들 모두 뜁니다 2타점 2루타 점수는 3대1 2사 2,3루의 여전한 위기상황 주자들 모두 뛰었고 유격수 정면 땅볼 유격수가 공을 놓치며 점수는 4대1이 됩니다 1루 주자의 도루 성공으로 주자는 또다시 2,3루 강력한 타구가 유격수와 3루 주 사이를 꽤 뚫습니다 그 사이 3루 주자 2루 주자 모두 홈을 밟습니다 오 나이스 나이스 세입 세입 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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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제 내 타석인데 발부터 발부터 VAR 해줘요 아쉽지만 심판님의 판정을 따르기로 제 타석이라 아쉬움이 크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궁금하니까 자체 VAR 발부터 갔어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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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딱 끊겼네 내 앞에서 아이씨 타자 타이밍을 빼앗는 투구법 주자 없을 때 해봐야지 코르테스는 하던데 여기는 왜이리 속아 울어 코카운트 승부에서 아쉬운 볼넷을 내줍니다 변화구가 빠지며 1루 주자는 2루까지 걸어 들어갑니다 투수와 2루수를 뚫는 중전 안타 센터 어깨 미스입니다 실점을 막는 중견수의 좋은 송구 도루 견제? 포수의 도루 저지로 주자 한 명이 사라집니다 난 2루로 던지는 줄 알았지 오히려 좋아 높이 뜬 타구 3루 주자 태그 업 중견수가 잡았지만 3루 주자의 홈인으로 1점을 더 내줍니다 동생과의 두 번째 승부 잘 들어간 변화구 똑같은 거 하나 더 간다 타올이긴 했어도 방금은 위험했음 문enko님의 우려 기승 타올 We go gold 커브 커브 comparable 히스프레소 답변을 치러윌 동생과 dieses 3부의 1 클럽 하나 치게 이쁘게 줘봐 이거 말고 홈런 치고 싶은데 어쨌든 선두 타자로 출루합니다 무조건 뛰어야지 도루 성공? 슬라이딩을 많이 안해봐서 어색하지만 그래도 성공입니다 타자분에게는 바깥쪽 높은 볼이라 억울하실 수도 있겠네요 원아웃에 주자는 2루 잘 맞은 좌전 안타 장타 코스 2루 주자 3푸 밟고 홈까지 1타점 2루타 아이고 아이고 끝에 말고 따로 왔어 하하하 높이 뜬 타구 높이 뜬 타구 애매한 위치에 떨어지며 안타가 됩니다 원아웃에 주자는 1-3루 높은 볼을 골라내며 스트레이트 볼넨 원아웃에 주자는 만루가 됩니다 걷어 올린 타구 걷어 올린 타구 높이 뜹니다 유격수가 잡아내며 투아웃 이번에는 등을 맞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똑같은 투수에게 두 번이나 맞는 귀한 장면 공손히 사과하는 투수 밀어내기 데드볼로 점수는 6점 차 빗맞은 타구 유격수 정면 이렇게 이닝 종료 잔루말루 제가 던지는 마지막 이닝입니다 풀카운트까지 가서 볼넷으로 주자를 내보냅니다 유격수 정면 병살 코스 공 더듬는 사이 선행 주자만 아웃됩니다 또 풀카운트에서 볼넷 왜 자꾸 풀카운트 가서 볼넷 주는 거야? 완전히 빠진 공 주자 모두 한 베이스씩 진루합니다 우익수 쪽으로 멀리 날아가는 공 우익수 잡았고 3루 주자 태그업합니다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점수는 8대3 직구 3개로 위기를 탈출합니다 상대편 투수 교체입니다 잘 밀어친 타구 우익수 앞 안타 타자 주자 2루까지 뜁니다 이걸 3루까지 3루에 걸어 들어가는 선두 타자 또다시 우측으로 날아가는 타구 우익수 잡았고 3루 주자 태그업합니다 점수는 9대3 바뀐 투수의 초구를 공략하라고 했지 배트 끝에 맞은 타구를 투수가 편안하게 처리합니다 왜 다 변화구만 던지나 했더니 상대편으로 간 동생이 직구 주지 말라고 했다네요 스트레이트 볼네스로 2사의 주자가 살아나갑니다 잘 잡아당긴 타구 좌익수 잡지 못하며 장타 코스 1루 주자 2루 돌아 3루 밟고 홈까지 들어옵니다 1타점 2루 탑 바깥쪽 높은 볼에 삼진 포수가 몸쪽에 붙어 앉아있어서 더 멀어 보였을 듯합니다 자 이제 투수 교체 됐고요 1루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1루수 우와 안보인다 공이 방금 사라졌다가 들어왔어요 장세를 낮추고 오는 건 바로 잡아서 유격수 백 포지션 아이씨 뭐야 잡기 직전에 불규칙 바운드 바로 앞에서 튀네 와 눈앞에서 튀네 공이 아쉬운 폭우로 선두타자 출루에 성공합니다 안녕하세요 떴다 어이씨 애매한데 센타 안보인다 보이나? 역시 믿고 보는 센타 주자 베이스 밟았는데 그래도 좋은 시도였습니다 3루수 백 포지션 급하게 던지다가 송구 벗어납니다 2루 수도 급하게 던지다가 송구 미스 풀다 자sematten 루니 으를 꺼는 해외 być 그 사이 주자 호민. 아쉬운 수비가 모이며 1점을 더 허용합니다. 괜찮으세요? 컨택을 뒤로 딱. 의도치 않게. 어? 안타다 안타. 애매한 위치에 떨어지며 안타가 됩니다. 1점을 추가하는 상대팀. 1루 주자, 2루 주자 모두 뛰었고 타자가 공을 건드렸습니다. 3루수가 여유있게 타자 주자를 잡아냅니다. 투아웃. 나이스. 투아웃 주자는 2, 3루. 나이스비. 나이스비. 공 뒤로 빠졌고 주자 모두 뜁니다. 점수는 10대6. 4점 차. 잡아당긴 판. 또다시 3루수 정면. 막아놓은 후 처리하며 더 이상의 실점을 막아내는 3루수입니다. 턱 밑까지 추격해온 상대편. 추가 점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유격수 정면으로 굴러가는 땅볼. 수비 깔끔하네요. 떨어지는 변화구를 건드린 우리 형. 빗맞아 느리게 굴러간 공 덕분에 세이프. 공 빠진 사이 타자 주자 2루에 걸어들어갑니다. 빗맞아 1루로 굴러가는 타구. 2루 주자를 3루로 보내는 희생타. 투아웃. 3루 강습 타구. 공 막아놓고 안정적으로 1루로 송구하며 3아웃을 만듭니다. 추가 점수 내기 어렵다. 우리 팀은 투수를 한 번 더 교체합니다. 유격수 정면. 공 빠지며 선두 타자 출루에 성공하는 상대편. 영 좋지 않은 곳에 맞아버린 듯한 우리 유격수. 화이팅! 밀어친 타구. 우익수와 반타. 노아웃의 1-3루 상황이 됩니다. 아 나이스 안탑니다. 여기서 막아야 합니다. 걸어서 도루에 성공하는 1루 주자. 노아웃의 주자는 2-3루. 나이스! 타자 주자 잡는 사이 3루 주자 홈으로 뛰며. 2루 주자도 3루로 뛰며 1점 추가. 점수는 3점 차. 떨어지는 타구 건드렸습니다. 3루 주자 걸렸고. 톰 승부 한 공이 조명 속으로 들어가며. 호수공 밀칩니다. 이렇게 2점 차 톱백까지 추격하는 상대팀. 타자 주자는 2루까지. 7구 승부 끝에 3진을 잡아냅니다. 2루 주자. 2루 주자. 3루 주자. 잘 맞아. 안타 안타 안타. 호호호호호. 호 승부.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1타점 1루타. 아 나이스 안탑니다. 큰일 났다. 이러다 지겠는데? 리드가 기네? 번지는 척하고 견제. 기가 막힌 로켓 배송으로 위기 상황을 끝내는 2루 투수. 이제 진짜 점수 내야 한다. 나이스 견제. 시간상 마지막 공격이 될 듯합니다. 볼레스로 선두 타자 출부합니다. 몸쪽이야. 1루 주자 도루 성공. 나이스 도루. 2루 견제구가 뒤로 완전히 빠집니다. 그 사이 2루 주자는 3루까지. 와. 여기 또 한 번 빠집니다. 와 이렇게 점수가 나버리네. 오케이. 나이스. 발로 만들어낸 귀중한 추가 점수. 무효립성. 끝까지 공을 골라내며 볼넷 출루합니다. 그리고 도루 성공. 볼이 또 한 번 빠집니다. 어느새 3루에 도착한 주자. 한마디 타구가 높게 뜹니다. 오 휜다 휜다. 오케이. 공이 끝에서 휘며 유격수가 공을 놓칩니다. 그 사이 3루 주자 득점. 아이씨. 이렇게 맞으면 안 되는데. 마지막 타석이었는데 오늘은 타격이 맘에 안 드네요. 3점 차이는 무조건 도루지. 노아웃 해주자. 2루 상황. 와. 에? 에? 아이고. 와 엄청 떨어졌네. 와. 훅 떨어졌어. 골도 마졌고 주자 듭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3루. 야 오늘 빡세다. 경기. 엎치락뜯치락 한다. 이제는 눈에 익은 변화구를 잡아당깁니다. 유격수 옆을 지나는 중전 안타. 3루 주자가 득점하며 4점 차이로 도망갑니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도 반겨주시는 우리 팀원들. 아 나도 안타. 뽀록타 뽀록타. 1루 주자 도루시도 포수 던지지 못하고 도루 성공합니다. 빗맞은 타구 포수 앞에 떨어졌고 타자 뜁니다. 포수가 침착하게 1루로 던져 투아웃을 만듭니다. 그 사이 2루 주자는 3루에 도착합니다. 투수공 빠집니다. 그 사이 3루 주자는 걸어서 홈인. 점수는 5점 차이가 됩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빗맞은 타구. 3루수가 잡아내면 3아웃. 이제 막으면 승리다. 잘 밀어친 타구. 2루수 옆을 통과하는 안타가 됩니다. 둘 다 공만 보다가 충돌했네요. 이건 제 잘못이네요. 뛴다 뛴다. 아이고. 공 빠지며 1루 주자는 2루로 걸어갑니다. 오늘 두 팀의 포수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기습 1루 던져. 우와. 우와 나이스겠네. 이야. 바깥쪽 공을 헛스윙하며 삼진. 투아웃. 포효하는 우리팀 투수. 승리가 보인다. 퍼올린 타구. 나이스. 이루수가 잡아내며 3아웃. 경기 종료. 마지막까지 즐거운 경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간 용병 부장도 좋고 날씨도 좋고 점점 빠져드네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저기 다녀볼 생각입니다. 아 원래 용병 가면은 점사가 많이 나와서 못하는데 오늘은 영상 만들어야겠다. 신발을 두고 와서 다시 왔더니 아직도 응원 중인 소들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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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